자 그러면 우리 시간이 다 돼가요 왜요? 한 6분 남았는데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증시 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직 시간은 약간 좀 있고요 일정부터 한번 살짝 보면서 준비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금통이 금통이 마지막 금통이 제일 중요한 일정이군요 그런데 기사나 이런 보고서 보면 거의 대부분 동결 동결 또 거기다 지금 지정확정 리스크가 워낙 좀 커진 것 같아서 아마 동결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도 동결이라고 봐요 네 아마 증시의 영향은 이렇게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네 크진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보니까 5월이나 7월 정도에 한 번 더 인상할 거다 네 이런 전망들은 일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대선 지나고 나서 네 근데 금리 인상이냐 동결이냐 사실은 이제 동결로 거의 이제 결정이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멘트가 무엇이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죠 그냥 동결일 거야 여기서 끝나면 그건 3% 아닙니다 이스라엘 3% 우린 그 한 걸음 더 들어가줘야 돼요 조금 더 딥퍼 얘기해봐 딥퍼 딥퍼 네? 딥퍼 얘기해봐 이주열 총재요? 네 그동안 감사했다고 하겠지 참 딥하다 세이구파이 난 8년 동안 일했어 나임 오케이 내가 3%대 얘기했잖아 뉴스3에서 충격적인 얘기 안 하는 게 전통이라고 마지막 금통에서는 온화한 분위기에서 끝낸다 온화하게 자 그리고요 한국인의 아 또 왜 이렇게 또 호두숨을 지으세요 여기서 아닙니다 아침 분위기 아시잖아요 오늘 올라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정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이제 미국의 4분기 GDP 성장일 발표가 있고요 그 정도가 좀 오늘 이슈고 사실 이런 지표보단 우크라이나 이슈가 워낙 좀 크다 보니까 그게 사실 이제 오늘 미국 증시가 급나간 것도 결국 노드스트림2 이제 제재를 미국에서도 뭐 이제 건설업체 좀 규제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작용했던 것 같고 뭐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뭐 사이버 테러도 있었던 것 같고 아 고프라인에 대한 사이버 테러 네 사이버 테러도 있었고 자국민 뭐 다 대피령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쟁 리스크가 좀 완화되나 싶었는데 아직도 이제 좀 전쟁에 대한 공포가 완전히 가지지 않다 보니까 투자들이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네 뭐 미국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장전 지금 상황은 대충 어떻게 지금 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아마 좀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코스피가 좀 급락 출발할 가능성이 급락 출발이에요 할 가능성이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현재 야간 선물로 보면은 오늘 한 30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은 되는데 현재 호가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좀 괜찮아요 마이너스 한 17포인트 정도 좀 하락을 하면서 일단 하락 출발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지수는 지금 플러스 0.02% 정도 큰 변동은 없습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 그렇습니까 코스닥은 코스피리오다 조금 더 예상지수가 안 좋네요 네 코스닥은 마이너스 7포인트 정도 네 1% 가까이 빠지는 걸로 지금 현재 예상 가격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업종별로도 좀 더 안 좋은 게 예상각이 좀 나오나요 혹시 지금 그러니까 업종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기업별로 보면은 기업별로 일단 오늘 2차전지 쪽이 좀 출발이 안 좋을 것 같고요 2차전지 아무래도 오늘 테슬라가 좀 또 안 좋아서 그러니까요 그 영향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너무 많이 빠졌던데 삼총사 미국 그 네 아마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포르쉐가 IPO를 한대요 포르쉐? 네 아 지금까지 IPO를 안 했어요? 폭스바겐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자회사 상장이야 그것도 물적 분할이야? 네 물적 분할은 아니고 원래 자회사예요 아 그렇죠 폭스바겐 네 폭스바겐 주가는 급등했어요 아 폭스바겐 주가가? 아 폭스바겐 주가가? 아 상장한다고? 네 상장한다고 그리고 그걸로 한 20조 조달해가지고 이제 전기차 투자 전기차 그래서 근데 이제 럭셔리로 나오니까 가장 피해를 많이 이제 경쟁으로 떠오르는 게 테슬라의 고급 모델하고 모델S랑 루시드 거 있잖아요 루시드가 이제 직접 경쟁 모델이 루시드 주가가 좀 안 좋더라고요 타이칸인가? 타이칸? 네 포르쉐의 타이칸 그거 아는 사람이 있는데 엄청 좋다는데? 아 좋아요 저는 전시장 가서 봤거든요 아 너무 예쁘더라고 아니 자기는 본거고 그 아저씨는 타고 다니는데 아 너무 좋아 근데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포르쉐 왜 타지? 그 기계음 크끄럭그럭 뭐 이런 것 때문에 타는 거 아니야? 아 그거 이제 그 올드 아니 소리 안 나는 포르쉐를 왜 타지? 아 이거 올드예요 올드 올드랍니다 투올드 투올드라고 하는 거야 투올드 아 소올드 투올드 뭐 생각나는 건 다 하고 싶은데요 여튼 그래서 이 포르쉐의 그 갬성 여기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거 엔진은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아 그걸 뛰어넘는 아 첨단의 맛이 또 있습니다 아 포르쉐의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모델S 아 모델 그렇죠 S죠 네 과연 그걸 살까? 난 포르쉐의 타이칸을 살까? 가격이 뭐 물론 타이칸 좀 더 비쌉니다만 아 타이칸 사겠다 하 장시 시작했어요 네 장시 시작 네 이제 30초 정도 남았는데 현재 코스피는 1% 가까이 좀 빠질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5포인트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9포인트인가 8포인트 정도 그래서 거의 1% 가까이 좀 하락하면서 야간 선물 지수랑 거의 흡사하게 좀 일단 출발할 것 같고요 어제 우리나라가 좀 올랐는데 그때만 해도 나스닥 선물이 좀 오르고 있을 때여가지고 미국 중시 좀 급락이 전혀 반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전에 출발은 지금 좋지 않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효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 마이크론이 한 4% 가까이 좀 빠져서 오늘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 정도 빠졌고 삼성 SDI가 마이너스 2% 정도 지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대부분의 시총 상위기업들이 다 일제히 좀 빠지고 있고 오늘 오르는 거는 근데 펜오션이 좀 오르고 있고요 효성 TNC가 어제 정말 엄청난 공시를 냈더라고요 배당 배당금이 굉장히 많아요 5만원에 가진다고 보세요 네 그래서 시가 배당률로 9%가 넘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오늘 또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삼성증권이 제가 알고는 상장 속에 가장 많은 걸로 아는데 그게 한 8% 되는데 어디가요? 삼성증권이 아 삼성증권이 8%죠요? 8% 가까이 돼요 근데 이제 이번에 효성 TNC가 9%가 넘어버리니까 이제 가장 많은 기업 중에 하나가 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주주 친화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쏴주는 기업들은 시장이 좀 반응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효성 TNC가 플러스 3% 일단 주가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어제 조선주가 좀 좋았는데 오늘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출발이 괜찮고 아까 뉴스를 보니까 브라질의 국영에너지사가 FPSO라고 해양플랜트 있잖아요 저걸 발조를 재개하나 봐요 해양플랜트는 거의 우리 한국이 동무대였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옛날에 삼성중공업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죠 동무대였는데 독박 썼죠 독박 썼죠 독박 쓴 동무대지 F자만 들어도 그냥 경기를 해 근데 브라질에서 아마 발조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러면 또 삼성중공업이나 조선주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역시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다 보니까 그럼 돈을 좀 많이 줍니까 우리나라 3사가 경쟁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배우가 하려고 하면 삼중위 가서 디스카운트 네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예를 들면 50번 깎아드릴게요 그런 뉴스도 있어서 요새 조선주에는 좀 흠풍이 계속 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한 2% 역시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또 급등을 해가지고 여전히 이제 원자재 가격이나 LNG 이런 관련 기업들이 좀 좋은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는 이제 거의 다 하락을 했고요 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빠지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어제 좀 너무 많이 올랐었죠 하루에 한 20% 오르다 보니까 오늘은 일단 오전에 좀 밀리고 있습니다 20%가 올랐어요? 네 어제 20%가 넘게 올랐어요 한조양은? 한국조선해양은 7% 정도가 있어요 7%? 3배 차이 나네 그러니까 LNG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우조선에 좀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리고 그런 것도 일부 있겠죠 공매도 좀 환매물량도 저런 뉴스가 나오면 이제 공매도 쳤던 쪽에서 좀 급해지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또 환매 들어오면 이렇게 또 오버수팅하는 경우도 일부 좀 나오긴 합니다 PBR 기준 한조회가 가장 또 가격이 매력적입니다 가장 저평가는 돼 있다고 네 다른 때 다 1. 몇 배 이렇게 될 때 여기만 0.6배인가 그래요 여러분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대우조선 오늘 좀 밀리고 있고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그룹주가 좀 동반해서 좀 밀리고 있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한 1% 가까이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일단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현재 마이너스 33포인트 1.1%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어제랑 거의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은 134개 하락 종목이 689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9포인트 마이너스 1%인데 상승 종목이 218개 하락 종목이 1094개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일단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에서는 YG 엔터하고 SM 주가가 좀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데 YG 엔터가 실적이 좀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워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보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것보다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좀 알아보니까 YG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회사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제페토 투자를 좀 잘해가지고 거기 투자 수익 한 80억이 일회성으로 잡힌 것 같아요 그게 좀 있었고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엔터사나 다른 회사들도 모르겠는데 유튜브 실적을 9월 치를 보통 한 달 후로 레깅 반영을 한대요 10월 달에 정산을 한대요 9월 치를 보통은 근데 이제 회계 법인에서 좀 공고를 했나 봐요 9월 거를 9월에 정산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미리 예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왜냐면 예정할 수 있는 게 리얼타임으로 유튜브가 알려주거든 그 어드민 화면에 가면은 28일치 얼마 딱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데일리로 거의 시간별로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 달 후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 달 전후로 그러니까 한 달 그걸로 직접 반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그게 좀 더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래서 실적이 좀 잘 나왔다 유튜브 수입이 많아요? 유튜브 수입이 꽤 블랙핑크가 구독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블랙핑크는 하나 올리면 그냥 억이에요 억 단위로 가요 거기는 백만 단위가 아니고? 아 백만이 뭡니까 그냥 블랙핑크 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1억 그래서 노래 뭐 뚜루뚜루 또 하면 3억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뚜루뚜루가 뭐해 아 뚜루뚜루는 노래가 있어요 있어? 블랙핑크 그거는 저거 아니야? 아기상어? 아 그건 아기상어 뚜루뚜루는 딱고요 아 블랙핑크의 뚜루뚜루라고 있어요 아 뚜레주루 나오고 뭐 거기도 정말 아니 어떡하지 하여튼 걸그룹은 저 티아라에서 끝나셨어요 티아라에서 끝나셔서 더 이상 뭐라고 폴리폴리에서 끝났다니까 네 롤리폴리 제목도 잘 모르시잖아요 티아라에서 끝났는데 폴리폴리가 아니라 롤리폴리입니다 하여튼 뭐 그건 뭐 더 이상 뭐라고는 안하겠습니다 티아라에서는 지연이죠? 네 티아라 생각만 하면 이렇게 웃음이 우리 김프로님은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엔터사들이 아무튼 유튜브 수입도 괜찮고 사실 블랙핑크가 완전체 활동이 없었대요 작년에 그런데도 매출이 많이 늘어난 거는 리사 리사 작년에 단독으로 많이 했었죠 리사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볼 때 한 달 전에 저기 망신 나간 다음에 공부 좀 했어 걸그룹 구워가지고 집중 공부한 것 같은데 엔스타는 카리나 외운 티가 나 윈터 윈터 카리나 윈터 두 분이 아주 투탑입니다 그래서 요새 엔터주도 아무튼 실적도 어제 하이브도 좋았고 오늘도 분위기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엔터주 제외하면 이제 거의 대부분은 좀 하락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2차전지 전액 관련 엔캠이 한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에코마케팅이 2.7%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가 뭐 증선이가 또 연기됐다는 뉴스가 어제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논의를 좀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정이 또 딜레이 된 것 같습니다 일부 그래서 오늘 주가가 조금 또 안 좋게 흘러가고 또 어제 그 뭐 단독 보도긴 한데 그 경향신문 보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레키노라를 정부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또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로몬에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경구용 치료제 고개도 효과적이다 이런 좀 기사가 있어서 아마 그것도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셀트리온 그룹주가 좀 증시 전반에 약간 부담으로 근데 사실은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중증률이 별로 해가지고 그거 줄 줄 알았거든 걸렸을 때 그거? 안 줘? 안 줘 아 못 받으셨어요? 50대 이상이면 안 줘 안 줘 아 그래요? 일단 뭐 기저질환자는 당연히 받으실 수가 있고 종합감기약 드세요 그러던데 뭐 종합감기약 드세요 뭐 팜피린에스 드셨어요? 그렇죠 감기 좋지 마세요 난 뭐 증세가 없어가지고 거의 안 먹었는데 아 그러셨구나 네 자 하여튼 치료제 관련된 네 보정적인 뉴스가 좀 나오면서 오늘 바이오주들이 그래도 좀 좋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코스닥도 좀 분위기가 안 좋고 현재 수급상은 이제 어제도 외국인이 좀 팔았는데 오늘도 외국인들이 한 7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한 500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도 동반되면서 오늘 개인 외에는 이제 대부분 다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주로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해운주가 오늘도 좋습니다 요새 뭐 운임지수 좀 기대감도 있고 해운 네 오늘은 이제 좀 중소해운주들이 좋네요 흥아해운, 대한해운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급등세를 이게 그런 거라니까 이게 뭐 약간 몰리면 요즘에 그냥 10% 조선주가 어제 뭐 20% 20%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뭐가 잡히면 쏠려버려요 완전 쏠려요 그런 게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전통산업 쪽에서 그런 쏠림이 있는 것 같아 무거운 회사들이죠 사실 이게 글뚝주들이 그리고 오늘도 뭐 이런 에너지주들 오늘도 강하고요 도시가스나 또 사료업체들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게 올라가는 섹터를 보면 전쟁 리스크에 대한 수혜주들 위주로만 지금 주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농업주도 좀 강하고요 그리고 조선기자재도 어제 급등했는데 오늘도 좋습니다 오늘 뭐 어제 STX 엔진이 상한가 갔는데 오늘도 한 7% 가까이 주가 추가로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런 러시아 리스크 수혜주들이 여전히 좀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그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좀 좋지가 않고 오늘 특히 좀 안 좋은 게 하이닉스가 그동안 잘 버텼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한 3% 정도 빠지는 게 주가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IT 업종 전반적으로 LG전자는 괜찮은 것 같아요 1.2% LG전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IT 섹터가 다 밀리고 있고요 그 다음 어제 TA항공이 유상증자 때문에 좀 주가 빠졌는데 워낙 항공주들도 대체적으로 다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항공주들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고 있고 자동차 섹터도 지금 모멘텀이 좀 없는 상황에서 현대차도 지금 18만 원 깨지면서 진짜 많이 흘러내리는 계속 좀 흘러내리는 자동차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업종도 지금 여전히 좀 좋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약간 어떤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 빼고는 거의 다 지금 빠지고 있다 우선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0시 다시 희망을 또 봅니다 안 좋게 시작했지만 오전 10시 다시 한번 희망을 봅니다 10시인 이유가 있는 건가요? 10시요? 저도 올라가는 건 그냥 이유 없습니다 No reason Just up Let's go Why not? Just go 5G Let's go 아니 정프로가 영어가 안 되는 세대의 마지막 막내야 근데 이제 40대 초반 내가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와 영어 엄청 잘 되더만 40대 초반이요? 응 그래요? 응 그럼 뭔데요? 완전 달라 그러니까 40대 정프로까지는 사실 영어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세대거든 나하고 비슷하잖아 사실은 근데 지금 이렇게 영어를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저는 애잔하다 우리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당진 분이신가 그랬거든요 5 years ago 이런 스타일이신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영어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선생님 탓하면 안 되긴 하지만 정말 너무 우리 때는 그분이 이제 일본 시대 1차 시대 학교 다니신 분이거든요 예전에 다 그랬어 그래갖고 근데 항상 그러잖아 영문과 나오면 내 친구한테 너 어떻게 영문과를 하는데 영문을 모르니 아 요거는 아 영문 몰랐다 이거죠? 네 영문이 없어 요거는 좀 우리 증권가에서도 보기 좋은 객은 아닌 거죠 그런 거 정도는 우리 이베스트 염성환 이사님께 제가 대신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대신다니까 제가 사과를 해 제가 책임질게요 형님 괜찮습니다 형님은 그냥 하시던 거 하고 싶으신 거 다 하시고 제가 대신 사과를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벌써 낙폭이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낙폭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9시 13분 낙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포트도 한번 보면서 또 약간 한번 시간 때워보겠습니다 네 어제 매크로 리포터가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메리츠 증권의 황수옥 애널리스트가 일단 과거 인플레 시기 미국 주식시장 영향 환경 분석을 좀 했는데 시사하는 게 있어서 그냥 요약만 좀 해드리면 일단 메리츠 증권에서는 전쟁 리스크만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추세적 조정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여전히 연준의 지금 가이던스가 제대로 안 나왔는데 3월 FMC가 지나고 나면 좀 구체적으로 긴축 경로가 나오니까 좀 우려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지정 확정 리스크가 완화되면 이제 1분기에 좀 인플레이션은 좀 고점이 아닐까 그래서 좀 안정화 단계로 예상을 했고 다만 이제 명백한 건 뭐냐면 고물가는 지속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뭐 인플레가 꺾인다고 해서 고물가 시대가 저무는 게 아니라 인플레와 금리 인상은 이제 앞으로 이어진다 이 환경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미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 분석이 있었는데 1970년대에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짜 발생을 해서 올 쇼크 때문에 당시에 그때 S&P500 지수가 반토막이 났었어요 당시에 반토막? 네 반토막 났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주가가 회복이 좀 되긴 했다고 합니다 어느 시점 후에는 근데 그 배경은 역시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회복이 됐다 그리고 81년도에도 2차 석유파동에서 촉발된 고인플라 때문에 당시에 미국 금리가 20%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경기 침체가 진짜 발생했는데 이제 레이건 대통령 들어오면서 레이건 오믹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이제 활성화시켜버렸죠 그래서 주가 또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94년도에 경기 과열 때문에 금리를 올렸는데 그때 10% 조정 나왔지만 95년도부터 이제 IT 기술 버블장 나왔잖아요 99년도 말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뭐 금리 인상을 하고 인플레 시기에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추세적으로 폭락했던 시기는 그때 5일시였고 70년대 그때 당시였고 그리고 다 이렇게 초반에는 다금락했대요 대부분 근데 올라갔던 배경은 결국 경기가 더 좋았다 경기가 회복됐다 그래서 여기서 시사하는 거는 어쨌든 하반기에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증시가 당연히 인플레랑 금리 인상을 뚫고 회복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매크로 지표가 계속 악화되면 어렵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커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러시아 리스크가 너무 큰 건 사실이지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체크할 건 이제 경기 선행지수나 이런 지표들도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좋아진다면 결국에 이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거니까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같은 증권사 이제 이준우 연구원님이 성장주 단기 반동 국면은 좀 진입한 것 같다라는 전망의 보고서인데 어제도 좀 성장, 물론 미국은 좀 빠지긴 했지만 최근에 성장주들이 좀 단기 반동 국면을 진입한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기업들이 계속 올라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 보호가 있대요 뭐냐면 줌의 PER이 28배까지 떨어졌대요 근데 코스트코가 37배, 가치주가 좀 PER이 더 높아요 이게 좀 역설적이긴 한데 줌이 28배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PER이 근데 코스트코는 전통 유통주잖아요 근데 여기가 37배나 되니까 역전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성장주들의 거품은 좀 해소된 것 같다 이런 상황인데 근데 계속 갈 수 있을 거냐 이건 좀 의문인 게 왜냐면 줌의 예상 매출 성장률이 앞으로 33% 정도로 예상하는데 낮은 건 아닌데 지난 2년간 100% 이상 성장을 했대요 매출이 근데 이제 30%면 성장 방향성 꺾인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고 코스트코는 지난 2년 동안 10% 매출 성장했는데 올해는 20%로 레벨업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고평가는 좀 된다 하더라도 매출 성장에서 근데 줌이 되게 우리한테 편리함을 준 거지 사실 줌 외에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진입장벽이라는 게 사실 뭐 화상 채팅 아니고 물론 그걸 깔아놓고 인프라가 다 구축되면 네트워크 효과인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매력적인 그러니까 김포인 말씀대로 이런 성장주들이 빠져서 저평가 구간으로는 들어왔는데 이런 경제적 해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유지될 거냐 그게 안 되면 근데 코스트코는 그런 의구심은 없잖아요 비싸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주가 다시 추세 회복이 가능하려면 옛날에도 아마존이 반토막 났다가 회복된 게 매출 성장을 보여줬대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장주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빠졌다고 무조건 그냥 낙관을 하기보단 매출 성장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해자가 없는 기업들은 좀 힘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장주도 잘 구분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리포트는 이 정도 볼까요 네 그 정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전통산업 쪽에 어제 조선주가 많이 올라서 제가 이럴 때 저건 해자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누가 기술력이 있는 데서 나 조선소 짓겠다는 사람이 있나? 없죠 없잖아 미국에 이러면 나도 조선 업황 줬냐? 나도 조선소 한번 해볼게 내 전역에 없거든 그게 유일하게 있는 게 중국인데 저 중국 애들도 저게 줄이면 줄였지 더 늘리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대구조선해양을 합병하려는데 합병 안 시켜주면 또 팔려고 그러잖아 그럼 원래는 기업을 팔 때 있잖아요 해외에 팔아야 되거든 그게 대부분 케이스인데 누가 한국 와서 대구조선해양을 사와서 거기서 경영을 하겠어 아예 없다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긴 해 조선업이 오히려 기술적 해자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도 하기 매우 어려운 엄청난 장치 산업이고 중국하고 유일하게 경쟁인데 중국은 고부가 같이 선박을 잘 못하니까 일본도 사실 일본이 최강이었는데 일본이 몰락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완전 몰락 조선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인력, 맨파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용접에 아주 달인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모이는 데가 조선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하여튼 코스트코어의 PER이 줌 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 오히려 더 올라갔는데 주가는 오히려 더 좋은 그러니까 이 워런 베펫이 얘기했던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가 있느냐 여기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그게 안 보이면 싸도 성장주들도 좀 버림받는 것 같습니다 진짜 돌아가셨지만 정지영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 정지영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참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지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뭐 조선 현대중고 뭐 얘기하긴 하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거를 야 그것도 참 대단한 거지 그 영상 한번 봐봐요 아 진짜 그 정지영 회장 연설하는 영상이 있거든 유튜브에 연설? 연설? 회사 구성원들 대상으로? 아니아니요 중앙대학인가? 가서 연설하고 그런 게 있는데 감동이더라고 아 그렇습니까? 공가가 있긴 있어도 그런 창업가 마인드 그건 참 배울만한 것 같아 요즘에 진짜 창업하는 저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나중에 50년 후에 또 멋진 기업인들이 많이 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하나 할까 생각해 어떤 유튜브요? 내가 그런 거 잘 알거든 어떤 거죠? 근세 현대사의 기업사들 이런 거 네 각도 그런 잡지 신문 이런 거 많이 봐가지고 네 요즘 근데 2030 세대는 그걸 아예 모르는데 신기해하더라고 음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을 모시고 해보니까 내가 한번 해볼까 그랬어 아 그럼 직접? 아 이렇게 시청자분들 상대로 이렇게 그냥 1인 아 좋습니다 재밌을 것 네 그거 한번 제가 또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꾸 정프로가 이제 나를 좀 이렇게 배제하려고 그러니까 나도 살 길 찾아야 되잖아 네 프로님의 재밌는 기업사 스포츠하고 그거 두 개 아 스포츠도 하세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한번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3% 내에서는 새로 채널 파시는 거죠? 네 여기 3%에서 하시는 거 하지 마세요 나가라는 거예요? 채널 하나 파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시장 지금 상황을 살펴보고 아이고 아까부터 조금 더 네 좀 더 밀려 그랬어요 밀렸네요 1.2% 정도까지 낙폭이 좀 커졌습니다 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하여튼 오전 10시로 특별히 뭐 지금 뉴스가 나온 건 없고요 아 그렇습니까? 나스닥 선물이 좀 밀리는데 많이 밀리는 건 아니고요 네 아마 좀 수급도 좀 악화되고 지금 뭔가 좋아지는 뉴스가 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다시 밀리는 좀 분위기 같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영의사님 같은 분이 가까이 이렇게 계시다는 것 자체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을 매일 아침 만난다는 것 자체가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뭘 즉석에서 여쭤봐도 그냥 늘 이거 공부를 엄청 하시니까 특별히 뭐 모르시는 것도 없고 그냥 저의 불안함 모른다는 게 결국 불안 아니겠습니까? 그 불안함을 늘 잘 채워주신 것 같아서 매일매일 뵙습니다만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사관의사님 자 그럼 오늘 증시 계산 상황은 이 정도로 요즘 늘어서 게스트분들 많이 챙긴다 제가요? 이제 정라인과 김라인이 확실히 이제 갈리실가 있는 거예요 많이 챙겨 내 식구 챙기기 필수 게스트들은 제가 저기 써있잖아 정프로 잘나갈 때 겸손하고 조심하라고 저요? 응 잘나가본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 아직 겸손할 때 아닙니다 전 조금 더 건망져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3%가 물적분할해서 되겠냐 여기 안에서 해야지 뭘 또 파 그냥 웃어야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 프로님의 새로운 콘텐츠 그런 콘텐츠도 좋은 것 같긴 해요 진짜 딱 그냥 얼굴 하나 김 프로님 얼굴 아니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우리보다 한 10살, 20살 어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모르더라고 그거를 삼성의 성장 과정에 있었던 일들 효성과 분리된 얘기 LG와 GS 이건 어떻게 동업을 했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렇죠 현대그룹은 현대그룹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것도 되게 많거든 KCC도 현대그룹이잖아 원래 현대건설그룹 문제는 그걸 궁금해 할까가 문제죠 아니 근데 재밌어 하더라고 누가 모른지 모르거든 재밌어 하더라고 그건 모르지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찾아봤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 아 그래요? 어 그런데 내가 보니까 뭐 별게 없어 솔직히 나로서는 다 아는 얘기야 손흥민 별거 없어 내가 찾은 것보다 낫겠다 이런 분들도 사실 우리 축구 강남객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니지 손흥민은 언타 차버리지 알겠습니까 소닉을 지금 아니지 뭐 보시기엔 또 쉬울 수 있으나 해보는 또 쉽지 않을 수 있다 아니 근데 기업사라든지 근현대사 있잖아 그거 이제 야사 비슷한 것들인데 너무 우리한테 상식인데 그게 막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아 해달라는 분들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경쟁력이 있겠더라니까 내가 또 이렇게 옛날 신동화 조선 월간조선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그거 많이 봤거든 아 그거 다 또 데이터 입력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저희 팀원들하고 밥을 먹었는데 좀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예전 얘기를 하다가 정유 우리나라 정유회사가 지금 이제 몇 개 없잖아요 예전에 유공 아시죠 유공 유공 그걸 이제 SK그룹에서 그때는 성경이지 성경에서 그거를 샀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뭐 정치적인 네 그런 게 있겠지 근데 샀는데 그걸 이제 유공으로 이름을 바꿨고 그 다음에 SK 저기 아니지 SK이노베이션도 그 전에 또 있죠 SK모드 에너지 SK에너지로 바꿨는데 여기 교보증권 빌딩 있잖아요 그게 유공 빌딩이야 까만 빌딩 있잖아 그 앞에 우리가 있었잖아 에스트레뉴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주유소 자리야 유공 직할 근데 그 주유소 자리인데 그래서 내가 거길 들어간 거야 왜냐면 들어보니까 거기 주유소 자리에서 한 번은 불처럼 일어난다더라고 그런 게 3%가 100만 넘어간 게 거기잖아 고 얘기하신 한 4분이었던 동안 3천 명 빠졌습니다 원래 빠진 시간이야 원래 빠진 시간이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원래 5천 빠졌어 옛날 얘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가 넘버원 기업이지만 그때 솔직하게 얘기하면 유공의 인적 자원들 있지 최고였다니까 월급이 2배였어 실제로 LG 칼텍스도 2배 유공도 2배 S오일도 2배 쌍용종 유지 옛날에 다 2배였다니까 그래서 최고의 인재들이 유공 같은 데를 탔다 옛날 얘기 너무 재밌죠 영혼 없네 진짜 근데 진짜 그런 콘텐츠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 프로님이 정선화 되잖아 약간 좀 이렇게 이런 너무 밝은 분위기 말고 조금 지금 거의 9시 반 됐는데 4만 4천 명 계시잖아 이 정도는 평타 이상이야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 인권의 염수환 이사님 저희 잡담까지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배분 전략의 달인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잠시 후회해 will 가만 уг 적 네 알